2020년 1월 첫째 주 자 여러분 2020년 행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정우야 이게 아빠가 작년 맥도날드에서 받은 행운의 골든카드라는 거야 근데 이제 2020년이 됐잖아 이거를 2020년 1월 첫째 주 까지 가져오면 이걸 햄버거를 바꿔준대 진짜 바꿔줄지 한번 가보자 우리 여러분 한번 가볼게 됐어 자 도착했습니다 정우 할 수 있겠어 이거 작년에 받은 쿠폰인데 행운 버거 어 그림 똑같다 정우야 눈꽃 행운 버거를 바꿀 수 있나요 정우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용감하게 가보자 우리 못하겠어 아빠가 할게 가보자 행운 버거 저기 있다 정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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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작년에 카드 받은건데 골드랑 레드 중에 어떤걸로 드릴까요 골드레드가 뭐예요 골드레드는 행운 버거 종류고요 안매운거랑 매운거예요 아 그럼 골드 하나 레드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뭐야 두고기버거 세트 하나 추가할게요 드시고 가시나요 토장이요 정말 된데 3,900원이고요 카드는 앞으로 꽂아주세요 누나가 정우 해피밀 장난감도 주실거야 주말에는 해피밀 장난감을 주거든 정우야 고기버거 세트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다 네 쿠폰 쿠폰 가져온 사람들 많아요 네 아 그래 작년에 받은건데 아 그 해피밀 장난감 하나만 메이컨 토마토 드롭스 아 내가 날 구하려나 네 감사합니다 정우야 이게 뭐예요 장난감 정우 정우야 정우야 하자 원래 주말에는 이렇게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해피밀 장난감 공짜로써 누나들이 주말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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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먹어야지 오 진짜 진짜 받았어 정우야 장난감도 장난감도 맞고 냄새도 좋아 냄새도 좋지 집에 가자 아빠 왔어요 지우는 딸기 우유도 모지 우리 지우는 딸기공주니까 자 행운 버거 도착했습니다 이게 행운 버거구나 근데 이게 맛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자 여러분 이천 행복도 많이 받으세요 안녕 행운 복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맛있겠다 아 이거는 조금 매운맛 얘들은 골드하고 레드가 있는데 이건 매운맛이니까 얘들은 먹으면 안 빠당첨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